책장 속의 키워드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다양한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통해 전하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책들을 중심으로 주요 문구와 내용을 살펴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삶을 이끄는 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은 문명이 시작한 이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음을 독자들이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필요한 키워드를 책 속에서 찾아내어 실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돈을 나눠서는 TV